아이토마토 김문주 원장의 자폐치료 가능성을 입증한 논문이 1월 4일 세계의 3대 신경학 저널 프론티어인 뉴롤로지에 발표되었다는 신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임상연구는 한약치료를 위주로 한 통합치료 프로그램으로 자폐를 호전시킨 최초의 임상증례보고로 그 의미가 크다. 연구 결과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카스와 ABC 설문값이 각각 치료점 평균 34.58점 및 69.28점에서 6개월 치료 후 평균 28.56점 및 39.67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주 원장은 카스 기준으로 30점 이상이 넘어가며 자폐성 장애 진단이 내려지고 ABC 검사에서는 53점이 넘어가는 경우 자폐성 장애를 진단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애 진단 기준을 벗어나는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본 연구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한의학 치료의 임상 근거를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문주 원장은 인터뷰에서 자폐 질환 아이들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다며 또한 향후 계획과 관련해 지금도 한약만으로 자폐가 호전될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플러 타임 없이 한약과 식이요법 그리고 몇 가지 영양제 육법만으로 치료했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는 전향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20개월 미만의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한약과 식이요법만으로도 정상 범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는 연구까지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주 원장은 이어 소아신경정신질환 연구자로서 또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 하고 있는 치료와 연구가 이 같은 질병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